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구현삼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오픈 앱 테스트 인데요 크롬 파이어 복스 오페라 사파리 스프로러 등 각각의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OS별로 또 OS의 각 버전별로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는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자의 단말기의 분포까지 파악해서 주요 브라우저들을 테스트 진행합니다 이것은 테스트 하는 업체가 있죠 거기에서 별도의 예약을 해서 단말기 수십대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